이 길을 잃어버려니 이거 어디, 이거 어디를 가야 될지. 야, 여긴 진짜 이거 진짜 올레길이네. 야, 저 대문 몹다, 저 대문. 야, 옛날 집 가면 이거 딱 들어가면 몽크술랑이 딱 있고 옛날 집 그대로 하니까, 저거. 이야, 아니 여긴 이거 뭐 생수 500원. 아, 이거 인형량으로 돈내여그네, 이거 하라는 거구나. 이야, 이거 그냥 열게끔 돼 있네, 양. 야, 음료수인가? 이 신기만. 이야, 이거 없어, 이거. 우리 이거 하나씩 하게 마시면 하나씩, 양. 아이고, 도장이랑 마랑. 예, 물 먹어. 이거, 이거 물 맛이, 이거. 아, 이거 신선이 따로 왔다, 이거. 아이고, 이거 두 장을 받아라. 이거. 어르신, 저, 안녕하십니까? 예, 예, 예. 이 질이 이거, 이거, 이건 무슨 질입니까? 이거, 이거 마시. 예. 이건 옛날부터 이상한 거고. 우리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 길을 마시나면. 아, 이 길에. 아. 저기 보면 저거 환회장성도 있고요. 이야, 이게 환회장성, 이거 진짜 모습이로구나, 이거. 구경하기 좋아, 마시. 예. 찰랑찰랑 바랑도 있고요. 원래 이 길 그냥 와그네, 그냥 동네만 화기형 도랑가전해신디. 아, 이거 이제 사 뭔지 이제 알아야지, 구닥에. 예, 예. 다시 또 와직을 나가네, 나 생각하면 잘 구경하자.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저, 삼촌, 고맙습니다. 예, 예. 들어가십쇼, 예. 예, 예, 들어가십쇼. 예, 들어가십쇼. 예, 들어가십쇼. 아, 아이고, 아이고, 가만히 있어. 양, 삼촌, 삼촌, 삼촌. 아니, 삼촌, 삼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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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무상하십쇼. 이거 또 가는 길 또 막아내요. 아니, 아니, 나 양, 뭐 하나 해야 될 건데 잊어버려네. 무시거, 무시거. 나 맛을 하나 딱 보여줄커메, 양. 맛을 하나 봐그네. 재미있어도 양, 찍어주고. 설사 재미어서도 양, 한번 찍어주고. 재미있으면 반짝만 찍었기야. 반짝 찍으면 진급하다그네. 반만 진급해요. 반만 진급해요, 안 되니까. 아니, 걔면 안 됐고. 예, 예, 예. 한번 양, 보여주고. 손이 양, 야이가 하나 딱 있어, 양. 예, 예. 야이가 두 개이시지 마시. 야이가 왕 탁 부딪히면 두 개가 되는 거라. 아이고, 그렇죠. 이거 신기하지 않을까? 걔면 양, 난 아명바도 모르겠다. 이거 어떤 사람, 어떤 사람. 다시,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예. 야이가 왕 딱 저기 저 삼양에서 화북 쪽으로 오면 탁 부딪히면 야이가 둘 되는 거라. 아, 화북 안 살아버렸구나. 아, 예. 살먹냥. 둘이가 헌살림 찰렸으라. 재미있지 않았고. 걔면 양. 거나 양, 두 양을 한번 찍어덩. 허나만 딱 이렇게 눌러줍소, 양. 천천히. 예, 예. 떡이. 아이고, 삼쨔.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삼쨔. 설명합소, 설명합소. 예, 들어갑소, 양. 들어갑소, 양. 예, 예. 예,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